박사님, 아직까지 또 대학 전공 선택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폐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좀 어렵다? 네, 어렵고 또 그 다음에 이공계를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대접을 못 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어떤 노하우랄까, 자기만의 영역이 없는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존립이랄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어떤 학과 출신이 능가네. 이공계 출신들은 자기 나름대로 영역도 있고 거기에 경영이랄까, 그런 쪽을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이와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운영하고 전국 대학들의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입시박람회를 12월 초에 하거든요. 이런 데 가보면 각 대학과 각 학과에 관해서 종합적인 정보를 얻어서 아직도 결정을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